나 도는 동안 끝났는데 나 돌아서 절로 뜯는 동안 끝났어 나름 러쉬 잘 뛴 건가? 아무튼 이겼어 나름 잘 도운 거 같아 잘 뛰었다 러쉬 세상에 벅 들고 그냥 러쉬 뛰어서 이기는 것도 처음이야 그냥 잡았다 나 안 돼? 참 잘해 이 라이스니까 강워를 이 라이스는 알아서 해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4 is located a bomb, get ready to engage 강화 왜이래 이거 너 어느 나라 강화해 미치겠네 어느 나라 강화? 나라별로 강화를 다르게 한다고 내 에코 드론으로 상황을 보여줘 아 4 is located a bomb, you know what to do 나라 강화길 장다니 강화길 해서 나 그냥 아무것도 안 0 0 0으로 이길게 뭘 어떻게 해야 되냐 2 2 2 2 3 2 2 3 3 4 4 4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